진짜 내 영상은 제 생각에 얻었다른데 언니 엄마 안 하더라요 진짜 고마워 라이아아 그냥 공부부터 하자고 무슨 또 공부를 해 뭐야 뭐야 쌈의 니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땀뚱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큰일 났다 뭐하냐 다 푸 반은 있는데 풍선이 없는데 둘이 하면서 무슨 토너모니트 방식이래 영화하고 다시 닿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늙히라고? 뭐하냐 진짜 안으로 하는 거고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액티비티? 액티비티 아 미치겠다 이걸로 해 줘 아니 액티비티는 지글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글리 같은 소리 아는 단어 다 나오는데 지글리가 다 푸게 잘 안 된다 그래? 클리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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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앞서 있어 귀염도 안 봐 선생님이 잘못된 거 같아 오 웬일이니 웬일이니 클리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클리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화장실 기다리는 거야? 미안해 갈게 아 맞아 졸업 축하해 네?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한다고 아니구나 우리 간이 5학년이었어 맞아 맞아 5학년이였어. 미안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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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방송을 찾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채원에서 전학생활을 만듭니다. 오늘은 제가 갓 Flow대회에서 참가리 그랬는데 참가 2차도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제한분 공부부터 하자고. 무조건 공부를 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팔찌 있어 흰색! 괜찮아 팔찌 있어 팔찌 있어 괜찮은데 나이형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나이형이 형 나이형이요? 예쁘게 하는거 아니었어요? 추억사래요? 나이형이랑요 나이형은 방풍에 미쳐버렸고 샘언니는 늦게와 보면 눈이 돌아갔는데 그래요? 아 안되겠네 삼촌영상 네? 삼촌영상 봐요 엄마 나이형이 내리지마 여기를 안쪽으로 본다 뭐? 진짜요? 영화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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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상은 제일 생각보다 잘했는데 언니 엄마 안하더라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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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아데라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